크리스찬 개그맨 황현희 전문 투자자로 변신 비트코인 개그맨 수입 10배 벌었다 황현희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황현희는 2004년 개그 콘서트 코너 액션 리얼리트로 데뷔해 2013년까지 9년간 매회 1개 이상의 코너를 도맡아왔던 개콘 황금기를 장식한 핵심 멤버인데요 충항구와 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과장에 재학 중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이후 조승희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잠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고 실제로는 그 당시 코너의 재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황현희 13세 연하 회사원과 결혼 개그맨 황현희가 13세 연하 회사원과 2018년 6월 10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예비 신부는 황현희보다 13세 연하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에 간 교제했으며 소속사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두 사람의 결혼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은 상견 이후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임신 2개월 차인 신부를 배려해 신중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 친지,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사회는 개그맨 박성호, 김대범이 맡고 축가는 가수 더 네미 불렀습니다 2004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황현희는 개그 콘서트에서 황PD의 소비자 고발 코너를 통해 각 분야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개그로 인기를 얻었으며 2008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TV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황현희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전문 투자자 변신, 연예인 10년 활동 수입의 10배 황현희 비트코인 투자 근황, 개그맨 수입 10배쯤 황현희 난 돈 좋아해, 개그보다 투자로 본 게 10배 황현희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나는 돈을 좋아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저 망했어요, 저 사기당했어요 이런 말은 자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개그맨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하는 일에 99%가 투자라고 했으며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투자 가치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연구했다 연예인으로 10년간 활동하면서 번 돈도 적지는 않았다 하지만 투자로 얻은 수익은 노동을 통해 번 돈의 10배쯤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전업 투자자로 살고 있다는 개그맨 황현희 씨를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는데요 2014년 KBS 개거 콘서트에서 퇴출됐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은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구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세속적이라 해도 돈과 경제적 자유만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남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글은 TV에서 보던 개그맨이라는 느낌보다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는 투자 전문가로서의 인상이 강했으며 경제학 용어를 거침없이 쓰며 자신이 투자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요즘은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번다며 자신을 갖고 투자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2004년 당시 인기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로 데뷔했으며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마니컨 내 황 회장, 불편한 진실 등 현실의 불편한 지점들을 꼬집는 블랙 코미디로 인기의 최종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본의 아니게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경제관념을 좀 만들어 보자 싶었죠 그렇게 2014년 연세대 경제대원에 진학했으며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에 나섰습니다 연예인 대부분이 방송에서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긴 어렵기에 자신이 나서서 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디에 투자해라, 언제 투자해라 그런 건 신도 몰라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5년간 투자 전문가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방법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편엔 투자 에세이 비겁한 돈은 그런 내용을 진솔하게 담은 것이다 부끄럽기도 했죠 내가 뭔데 경제 에세이를 써?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고 했으며 누구나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돈은 비겁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비겁한 마음을 인정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에게도 실패는 있다 가끔씩 경험삼아 무리하게 한 투자가 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하게 보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공부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 본업이든 방송일은 상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개그가 하고 싶지 않으냐 물으니 운 좋게도 편승해 무대에 서게 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 삭판을 짜야 할 시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나서겠지만 능력 있는 후배들이 스타가 돼서 개그계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의 하루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이런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갖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경제적 자유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듯 했습니다 황현희의 에피소드 개그맨 선배들의 집합 황현희 개그맨 군기 지금까지 이해한가 개그맨 황현희가 단체 생활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는데요 3월 3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는 유세훈이 8년 만에 mbc 컴백하는 가운데 개그계의 황금지수로 불리는 유세훈 안영미의 개구동기 4명 장동민 강유미 황현희 정철규가 kbs 개그맨 전설의 19기 특집으로 출연했으며 이날 장동민은 19기 무개념 원톱은 황현희라며 개인주의 성향이다 집합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선배랑 회의 중이라 못 온 동기가 있었다 그럼 개 대신 혼날 사람 했는데 19기가 다 손을 들었다 황현희 혼자만 안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동기는 유상모로 밝혀졌는데요 황현희는 내가 왜 혼나야 하냐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개 대신 혼나고 싶지 않다고 발끈했습니다 이어 내가 단체생활을 잘 못한다 개인주의가 있다 선배랑 회의를 하면 단체생활에서 뺄 수 있었다 제일 위에 선배랑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박성호 선배랑 친해졌다 그리고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다 나갈 때 가방이 있으면 쳐다본다 자연스레 화장실 가듯 집에 갔다고 단체생활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억지 기존 소비자 고발의 진행 방식대로 제품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조명하는데 이 문제점이라는 게 전부 말도 안 드는 생트집입니다 초딩도 안 할 유치한 소리를 진지하게 거론하는데 진지해서 더 웃기는데요 다음은 이 코너에서 다룬 문제의 제품 목록입니다 세탁기 광고의 한가위는 남편인 연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옆에 누워있다 시내버스의 앞문과 뒷문이 어디 있나 전부 옆문이 아닌가 시내버스 손잡이는 왜 이리 높게 달아나서 잡지도 못하게 만든 것인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고 20년째 말만 하는 불효자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신부화장 하지만 이게 화장인지 변장인지 변신인지 사기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화장을 두껍게 하는 것인가 고래가 먹는 밥을 사람에게 판다 고래밥 시중에 판매되는 큰 뚜껑이라는 컵라면은 일반적인 컵라면을 납작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뭐 호떡이냐 왕따를 조정하는 방송 1대 100 신발을 사면 안에 쓰레기를 넣어준다 야구장갑은 야구선수의 손을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왜 한쪽밖에 안 주냐 분위에 유기농이라고 써있는데 플라스틱 숟가락을 꺼내면서 안에 합성수지 화학물질이 왜 들어있느냐 시중에 판매되는 초코파이의 제조일이 1974년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5만원짜리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5천원짜리 지폐에는 율국이의가 있는데 어머니인 신사임당보다 아들인 율국이의가 더 늙어 보인다 애기보살 천욕보살이라는 점집에 들어갔는데 40대 아줌마가 앉아있었다 왜 치즈를 썩은 우유로 만드냐 90세 이상의 잇몸 건강은 책임지지 않는 2088 치약 택시 빈차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택시기사가 버젓이 앉아있었다 그리잔튜브도 황현희님의 가족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잠원 1장 7절 요아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강박수